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구리 씨, 커플머리다. 솔직히 형준이 더블에스 501 중 제일 쓸모가 없다. 이렇게 ligger. 아... 오, 거자. 너 어떻게 이상해놔. 아, 귀엽습니다. micro27과 정도. 너때문에 주인공 비슷한 느낌이었어? 형, 우선 내 삶을 도와야겠다, 내가 이 편을 써줄 것 같아? 잘 봐요. 제발 꺼줘. 어디에 있는 거야? 이씨! 아, 깨끗어. 아니, 한 번 꺼줘. 아, 귀찮아. 아, 추워. 아, 추워. 다 됐어! 여중분은 어디 갔어요? 아, 지금? 회장실에서. 힘을 주고 있군요. 그럴 때 끊으면 안 됩니다. 아, 연휴가. 아, 잘했어요? 아,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아, 시원해, 시원해. 아, 시원해, 시원해. 아, 시원해, 시원해. 아, 제가 5분만 쉬었다 하죠. 끝날 때까지 스케줄 쭉 들고 다니는 게 저를. 그것도 안고 돌면서. 심심할 때 돌아주고. 자신 있어요? 안아주는 자신? 어우, 가볍죠? 어? 조마야, 조마야. 몸을 갈래. 어? 아... 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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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빙빙. 헤드 빙빙. 헤드 빙빙. 헤드 빙빙.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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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urs Jessica Lee Alexandra. 야 애드 빙빙. 아 ordinance를 leggera 하. 아 먹고 가야 해. 아, Diane, 아무리 봐. 아, 치카르 하. 아.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금부터 안고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아주세요. 자, 오늘은 국내 최초로 가장 장시간의 클로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길게 클로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땡이가 말하는 날 끝내요. 그렇죠. 땡이가 말하는 날입니다. 땡이가 말하는 날입니다. 땡이 소감. 땡이 오늘 어떻게 들었어요? 땡이 하이. 여기서도 하이. 자, 지금 방송이 끝나면. 여기서도 하이. 이서분이 굉장히 신났는데. 아이고 편해. 어디가. 아래아래 가시면 안돼요. 어머 저기. 아래 받침대에 CG 처리를 지어주세요. 자, 우리 MBC의 힘을 믿어볼까요? 우리 CG 처리 힘을 모시라. MBC의 CG를 믿습니다. MBC만 믿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표정 연기를 해주셔야 해요. 에이. 아니, 아니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럼 지금 힘든데. 이쪽은 좋아하고 힘들어요. 계속 힘들어하세요. 내가 더 힘들어. 아우.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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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예쁜 듯이 네 지금 정빈 씨가 짤이었어요 네 아 그렇게 예쁜 듯이 형 중시가 바로 했어요 1 2 3 아 그렇게 예쁜 듯이 아 저분들의 별명이 있죠. 어떤 게 있죠? 덤 앤 덤어예요. 여기다가 자막에 덤 앤 덤어. 제가 생각했는데 안아준데 이렇게 안아주실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안아주고 있습니다. 자 승리자의 한 말씀. 한 말씀 하세요. 아름다운 승리였고요. 우리 모두 승자. 승자, 패자 없이 우리 모두 승깁니다. 끝까지 우리 모두 승기라고. 제가 이겼어요. 자, 죄송합니다. 땡이를 여기 얹도록 하겠습니다. 땡이 함께하는 그런. 땡이 안아줘. 안아줘. 안아줘.